하루에 커피를 석 잔 이상씩 20년 넘게 마시면 노년의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분당 서울대병원 김기웅 교수팀은 60세 이상 노인 162명을 대상으로 커피 섭취량과 수면의 질, 뇌 변화 등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. 하루 평균 석 잔 이상씩 20년 이상 커피를 마신 그룹은 하루 평균 한 잔 정도를 마신 그룹보다 수면의 질을 조절하는 뇌기관인 솔방울샘의 부피가 20% 이상 작았습니다. 또 솔방울샘의 크기가 줄어들수록 수면 효율도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돼 결과적으로 장기간 커피를 과다 섭취하면 노년기에 수면의 질이 나빠질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. 하지만 연구팀은 커피의 어떤 성분이 솔방울샘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.